지난 3일 제주와의 하나원 QT 리그원 2019 개막전에서 아쉬운 우승부를 기록한 우리 인천 지난 아쉬움을 기록하고 오늘 경남을 상대로 2019 세션 첫 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발을 맞춰가고 있는 부모사 남준재 허용준의 삼각판대와 인천의 중원 핵심으로 자리 잡은 임은수 그리고 오른발의 해결사 하마드 등 파검의 전사들의 지난 제주전 활약이 오늘 경기에서도 빛을 발휘하며 지난 아쉬움을 털고 우리 인천에 첫 승을 신고할 수 있도록 우리 관중 유럽의 실천 응원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전 포인트 둘 짬물 수비의 제거를 기대하라 오늘 상대인 경남은 K리그에서 검증된 4개가 쿠니모토의 인터밀란 출신의 룩 그리고 연구 프리미어리그 출신 조던워치까지 영입하며 막강한 공격전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인천은 부주자, 분호자를 중심으로 짬물의 제거를 다짐하고 있는데요 공격과 수비의 제거